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개인 반가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주 번지 소식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정보가 엄청 많아요. 능력, 궁극기, 영입학, 섭글래스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. 그리고 저는 그거 여러분에게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모든 것 자세히 알려주지 못합니다. 한국어는 그다지 그다지 잘못했어요. 그래서 영상 밑에는 링크가 있어요. 여러분 그거 자세히 읽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아마 내일은 한글 버전도 있을거에요. 저는 되도록 빨리 그거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. 왜냐면 재미있는 것이 엄청 많아요.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일단은 그 능력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봅시다. 앞으로는 능력에 따라 쿨다운 타임이 달라질거에요. 번지의 목적은 우리 앞으로 그냥 능력과 궁극기보다 무기 더 많이 쓰면 좋겠대요. 그래서 그 쿨다운 타임이 많이 바뀌게 될거에요.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플럭스 그르네이드 그거는 그 바바바바바 연쇄번개 수류탄이에요. 그거는 예를 들어서 쿨다운 타임 82초부터 182초 증가해요. 하지만 앞에서 pvp에서 한방이에요. 그런 바꾸미도 있고 그 대신 파이어벌 그르네이드는 그거는 지금 어떤 음.. 서브클래스 수류탄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그 쿨다운 타임은 음.. 떨어져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말했듯이 그냥 쿨다운 타임 능력 쿨다운 타임 그 능력에 따라 따라질거에요. 바바바바바 계속합시다. 지금은 한번 그 쿨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거에요. 지금은 요즘의 시스템으로는 쿨을기에 제일 중요한 스탯은 지능이죠. 지능 높을수록 쿨을기 에너지 더 빨리 돌아받아요. 그건 좀 바뀌게 될거에요. 앞으로는 그 지능 스탯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. 그 대신 흰탄 무기로 아니면 그냥 무기로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상대한테 피해를 뭐 받아야되요.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좀 더 빨리 받을거에요. 그 시스템으로는 PVE에서는 궁극기 뭐 요즘처럼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PVP에서는 먼지가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. 6대6 플레이리스트에서 빠른 대전 예를 들어서 그냥 수호자마다 한번만 궁극기 얻으면 좋겠대요. 그리고 3대3 플레이리스트에서 예를 들어서 오시에서 그 요즘 보다 사람들이 궁극기 덜 얻으면 좋겠대요.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Goldman은 궁극기를 바꿔요. 빠빼빠빠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그 얘기 중에는 대우리스트가 이 있어요. 왜냐면 지금은 그냥 궁극기에 따라 9 런타임 아 brave 바이살로 아이ml 제일빠르 궁극기는 웹러브레이리스트예요. 고건 벌럭 솔러 하지만 제일 오래 기다려야 하는 궁극기 그 문장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건 예를 들어서 그 헌터 궁호 가운드 트리 이거는 그냥 요즘 메타인 궁극기들이 그거 풀다운 타임 제일 능가 될 거에요 오케이 번지는 번지의 목적은 제가 이미 말했듯이 앞으로는 사람들이 능력과 궁극기보다는 무기로 더 많이 싸우면 좋겠어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거는 아직 100% 이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PVP PVP 에너지 획복과 PVE 에너지 획복은 좀 따라질 거에요 여기에 따라 여기 말에 따라 PVE 획복이 에너지 돌아가는 속도 바꾸지 않대요 음 네 아직 오케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마 PVP에서 능력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제대로 이해한다면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약간 시공에 대해서 그리고 그 능력과 궁극기에 대한 정보 좀 더 많이 있어요 전 그거 한번 넘어갈 거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그 음 경위 방어구에 대한 변경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Frosty Five 그거는 그 헌터 바지에요 그거 에너지 그 능력 에너지 돌아주는 바지 그거 이거는 거의 다 음 능력 방어구에요 그거 다 거의 다 음 약간 높아 받아요 예를 들어서 Heart of Immort Lies 그거는 그 Titan 체스트에요 그건 그냥 한 능력을 사용할 때 다른 능력이 버프시키는 버프시키는 그 음 체스트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어 여기 PVP에서는 그 에너지 Regeneration 백북 그 말이 많나요 음 50% 어 높아 받았어요 근데 여기 이거 여러분 여러분 그거 자세 읽고 싶으시면 음 그 한번 직접 여기 그거 읽으세요 그리고 음 방어구 개조 부품도 높아 받아요 특히 에너지 능력 에너지에 관한 개조 부품은 어 높아 받아요 거의 50% PVP 높이 있습니다 오 그리고 여기는 진짜 음 그 시공에 대한 바꾸미 음 도 있을거에요 전 그거 어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 즉석에 그래서 그거 한번 직접 읽으세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한번 그 서브클래스에 대한 바꾸미 바꾸미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헌터로 시작할거에요 일단은 회피는 바꾸게 될거에요 요즘은 무슨 회피 중인 헌터를 잡고 싶으면 약간 음 약간 어렵죠 그 에임머시 약간 떨어져요 근데 그건 앞으로 음 없을거에요 그건 여기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 재장전 회피와 능력 회피는 쿨다운 타임 지금 음 떨어질거에요 예를 보시다시피 그 재장전 회피는 좀 음 뭐 일단은 높을 받아요 하지만 그 능력 질주 능력 회피 보다 더 빠르게 빠르게 돌아받을거에요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지금 시공 헌터도 높을 받아요 받아요 특히 그 산산조가 급강하 높을 받아요 pvp 높을 받아요 pve에는 100% 데미지 증가 받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음 그거는 음 pvp에는 네 네 오케이 네 넘어갑시다 그 그럼 아크 그 top3 또 음 바꾸미 있을거에요 그 능력 끈접 능력이 후렴 타임 완전 떨어져요 왜냐면 음 지금까지는 그 subclass 사용할때 펀치한 다음에 야 한 다음에 마다 어 회피해야 했었어요 그 하지만 지금은 그거 회피 박혀서 그 펀치도 바꿔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리고 공허 공허 아래트리는 음 그 끈접 능력도 쿨다운 타임 조여요 그리고 타이틴으로 넘어갑시다 제일 중요한 바꾸면 그 숄더 차지 지금 다 pvp에서 한방 못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쿨다운 타임 도 줄이고 그리고 하지만 렌즈 사거리 버프시키고 아 그리고 pv에는 데미지 중요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자세히 그 숄더 차지 어깨 차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아 베리케이드 빵벽이에요 그 빠빠빠 그 두개 두개가 있죠 높은거 낮은거 높은거 그리고 낮은거 둘 다 둘 다 쿨다운 타임 증가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거 쿨다운 타임 좀 더 느려요 좀 더 빨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읽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시공 타이탄도 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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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미 있을거에요 아 저거 저는 여기 좀 제일 어 짐이 있다는 정보는 음 그냥 어 데미지 저하 저항 pve에는 데미지 저항이 좀 더 높아져요 25% 부터 40% 로 증가합니다 오케이 빠바바 빠바바 타이탄 아크도 그냥 능력은 좀 더 음 높아 받을거에요 음 음 그럼 한번 어 월록으로 계속 갑시다 음 밀리는 그 어 차지 안된 밀레 그냥 보통 밀레 능력 없는 밀레 능력 없는 어 끈접은 음 좀 사거리 버프 받아요 지금은 사거리 어 헌터와 타이탄도 같아요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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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헨트헬트 슈파노바는 그거는 그 궁호어 미들트리 수료탄은 앞으로 음 pvp에서 150 데미지 이상 하진 않아요 하지만 pve에는 데미지 증가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시궁도 pvp에는 너버 받아요 특히 이거 좋아요 그 월록 시궁은 지금 다른 시궁 두 번 얼음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야 잡아요 나이스 오케이 이거는 다임이다 여러분 제 말을 어느정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댓글을 알려주세요 그냥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음 요즘은 어 저는 제 채널에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은 아직 처음으로 이 채널에 있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이바이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